즉 말씀드렸다시피 참 좋은 기회입니다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야 이 선거가 뭐가 문제가 참 많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kbs가 여러분들 넷곡지 정도를 9시에 메인 뉴스로 다룬 것은 대단한 그런 사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24년 총선이 마지막 선거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2024년 총선 4월 10일 총선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지막 선거다 그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선거에서 기존의 9분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특표 득표소 조작이 일어나가지고 국힘이 이런 대표를 해서 다시 국회가 이런 부정선거 세력들에 장악이 되면 대통령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더라도 다음 대선도 또 부정선거를 할 거니까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방선거에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국민들을 다 옥죄일 수 있는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 절박감을 가진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선관위를 백기투항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 선관위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버텨내고 있는 선관위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 이거를 관철시킬 수가 있으면 그러면 선관위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국민으로서 계속해서 존속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쓴 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끝까지 국민을 쏘기다 12월 27일 중앙선거할리노가 발표한 제도 개선안에는 핵심을 쏙 빼버렸습니다 위조 투표지 제작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투표지 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 사용권입니다 총선이 100여 일을 남은 시점에서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그나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제도 개선안에서 그것을 슬쩍 빼버렸습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은 투표소에서 교부되는 투표용지가 정본 진짜임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선거관리 변위가 전국 방방곡곡의 어느 곳에서라도 위조 투표지를 마음대로 생산해서 투입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이 실행에 옮겨지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전산 조작에 한 후보별 득표 조작에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에 불복한 후보가 선거 무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지금처럼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투표함 전체의 투표지를 갈아치운 다음에 법원에 제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제작이 드러나게 될 위험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크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내국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선관위와 국민의힘에게 강하게 요구해서 법이 정한 대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선관위 측은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조 투표지 제조법을 포기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이 관철되면 9번 공직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불법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제 유튜브 여러분들 게시판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마는 그래도 글을 가지고 한번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앞으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그래도 한탄만 할 수는 없고 악의 악과 이름 다투어 가지고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4월 10일 총선이 마지막 선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선거에서 저거나 여러분들 미우나 고우나 간에 보수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 사인을 날인하도록 하는 법 규정대로 이렇게 따르게 되면 위조 투표지 제작 생산 투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선거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집계 조작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보완이 돼야겠지만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 직접 거론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바로 위조 투표지 투입을 여러분들 막을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자주 걷는데 그러면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젊은 날에는 나라가 한참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희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늘 나라는 더 성장하고 잘되기다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살았는데 세월이 이제 흐르고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라가 이제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각 무도한 부정선거가 반복적으로 실시가 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지배 엘리트들이 뭐죠 자신의 안의와 이름 영광을 위해 가지고 선거 부정을 다 뜯는데 동참하는 걸 보면서 같은 동족으로서 이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자유외국 시민들이 나라를 지키는 지금 남은 아주 중요한 그런 바로 교두보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을 백기투항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완강하게 저항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멈추지 말고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대로 투표용지에 정본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인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날인을 여러분들 선관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힘을 결집시켜가지고 우리가 화력을 여러분들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완벽한 건 거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선거 부정을 어느 선까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선이라는 탄핵선이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듬 말씀드리지만 조작을 하게 되면 더블당이 압승합니다 조작을 막게 되면 국힘당이 대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제 제가 내보낸 이 방송이 마치게 되면 방송을 잘라서 주대별로 잘라서 내보내는데 어제 방송 어제 방송하고 오늘 방송을 단톡방 같은 데 좀 많이 이렇게 공유를 시켜주시면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중요한 이 중차대한 일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데 힘을 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변함없이 5시 50분 오늘은 30분에 시작했네요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